정혜인의 재발견 그러다 또 한 번에 이야 이게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포인트마다 정혜인 씨가 이런 작품을 진짜 멋지게 또 해냅니다. D.P. D.P. 재미있게 봤어요. 진짜 재미있게. 이거 정혜인의 재발견. 네. 네. 1038기. 8월 9번. 이병 안준호. D.P가 뭔데? 그 탈연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그게 패급인 겁니까? 아니 진짜 그런 스스로에게도 좀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? 예 그 D.P라는 작품을 만나서 음 어쨌든 남성 팬분들도 많이 생긴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님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서울의 봄도 그렇고 베테랑 2도 다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D.P가 컸었어요.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. D.P. 서울의 봄까지 정혜인이 재복만 입으면 대박 난다. 정혜인의 퍼스널 컬러는 나랏밤 룩이다. 아.. 야 이거 어떻게 누가 이렇게 또 작년을.. 이거 기가 막힌다. 이런 거 어떻게.. 아 나랏밤 룩.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야. 이거 참 정말.. 아.. 되게 아이디어가 참신한데요? 아 그쵸. 사실 왜냐면 슬기룸 감빵 생활도 그것도 나랏밥이긴 하거든요 그것도. 그렇지. 그것도 나랏밥이긴 해요 그것도. 나랏밥인데 좀 다르지. 결이 좀 다른 나랏밥이지만. 법무부에.. 아 법무부. 그래 그렇죠 그렇죠. 근데 모든 옷이 이렇게 다 맞춤처럼 잘 어울리니까. 그러니까. 음 current 안 되니까. 어.. 그니까. 본회 Meet 우리 재정 SoySB